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5천 8시쯤 됐었는데 아니 8시쯤 됐어요. 8시 7시 아 7시쯤 되었죠. 제가 아침 회의 시간이었네요. 제가 아침에 8시는 저 이종섭 장관 정확히 6시 49분인가 그랬어요. 6시 49분 그때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서 황 사무 수석의 사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 했다. 이런 짤막한 한 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물밑 이런 노력과 특히 이번에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관섭 실장을 비롯해서 정무 홍보 수석들이 굉장히 물밑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이게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지만 그러나 워낙 각계 에서 이런 요구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밤부터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결심을 했고 사실 황 사무 수석원 사표는 그 전에 제가 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표는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권자인 수석비서관 정도의 고위급은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 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표 제출을 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 의 허가를 득해야지만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고심 을 한 거죠. 고심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용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니까 기자들 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마 황 수석이 기자들 몇 명 말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출입하는 몇 명 기자들하고 이제 점심을 그냥 번개로 먹으러 갔던 모양이에요 . 그런데 거기 mbc 기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mbc 기자 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건 우리 제공부 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죠. 그걸 mbc 기자가 이제 그걸 기사화를 해버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녹음까지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녹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이게 비공식 간담회도 아니고요. 비보도를 off the record라고 하죠. 비보도를 전제로 하면요. 그 녹음하고 뭐 하는 거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반칙이죠. 이래서 이제 신사협정 우리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갖고 서로 그런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꼭 누구처럼요. 통화만 하면 자동 녹음시켜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저는 mbc 당연히 비판 받았지만 이게 순진한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mbc 기자하고 뭐 이런 또 한겨레나 이런 기왕 신문기자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는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스피커 내놓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자가 예를 들어서 이 윤리가 적용된다. 서로 간의 어떤 이 신사협정 이거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대통령 지난번 보십시오. 그 이기주인가요 대통령한테 큰소리 치고 뭡니까 그걸 또 그대로 책 내서 또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기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거는 뭐 기자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순진한 거죠. 아무리 수석이지만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도 녹음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신사적인 협정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전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정말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딱 고 꼬투리만 잡아갖고 결국 보도하니까 이 문제가 일파만파 됐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결국 이제 선거기간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선거기간에 또 참모들이 기자들 만나서 이런 사적인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mbc 이용주 기자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보도한 거 보면 다운포까지도 아주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억으로 보고 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녹음을 한 거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대방은 선수인데 이 선수들 앞에서 왜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내용을 보니까 아니 이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고 우리 정부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대통령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선거기간 중에 뭐 엄청난 왜곡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mbc 보도하게 되면 한겨레 쟁향신문 다른 데 그냥 다 줄줄이 할 거고 또 그거를 야당에서 이용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또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회칼 들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모두 거두절미하고 다 인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그 접하는 뉴스를 접하는 사람은 회칼 테러 네 네 글자만 남아요. 맞아요. mbc 이용주 기자가 직업 윤리를 어기고 이런 거를 몰래 녹음을 해 가지고 깠다 그것도 비보도 전대 요로 농담 비순물하게 한 얘기를 .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 자극적인 회칼 테러 네 글자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공수처 얘기하겠지만 공수처 그것도 mbc예요. 공 m 유착입니다. 공수처와 mbc가 만들어냈어요. 두 건 다. 공 m 유착 그것도 mbc예요. 이 회칼 테러도 mbc예요. 그러니까 mbc 하고는요 전 모한 얘기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아예 저기를 안 합니다. 만나질 않습니다. 네. 전화에 통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이 선의를 갖고 했을 때 선의로 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저 사람을 내가 가만히 두겠다. 뭘 하겠다. 뭐라도 꼬투리 잡겠다라고 매일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한테 먹이감을 던져두는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주 의원님 이나 전화 이렇게 보면 그거 우리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치지 못했고 그렇다면 그걸 빨리 조기에 차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황수석 이 상당히 대응이 늦었다. 그렇지만 대통령도 이제 일단 오늘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건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좀 만시지탄이 솔직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좀 이게 해결이 돼서 저는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이제 또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mbc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공수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저는 이제 결국 오늘 이 외교부가 방산 관련된 이 관련국 이제 주제 대사들을 소집하는 회의를 25일날 소집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호주 폴란드 뭐 이런 나라가 이제 우리 방산 관련된 이제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이종섭 대사가 참석하러 오기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아마 도착할 겁니다. 도착하면 저는 이종섭 대사가 아마 오면 바로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공수처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진척도 없는데 그걸 내가 도망갔다 라고 이거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저는 mbc에 대해서 소송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mbc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감독님 그 저기 이종섭 대사 호주 출구까지의 사건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수해 복구에 나갔다가 최상병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게 9월에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이종섭 장관을 그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을 했어요. 직권남용은 왜 직권남용 이냐 하면요. 이거 자체가 지금 민주당 외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있잖아요. 박정훈 이 그 사단장부터 이 부사관까지 8명을 그 지휘계통에 있는 8명을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갖고 이 사람들에게 그 최상병 지휘감독을 잘못한 그 죄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군대 내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사권은 군 경찰이 갖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때 바뀌었잖아요 . 문재인 때 바꾼 거예요 이게. 딴 데 바꾼 게 아니라 문재인 때 그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군 내에서 무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군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그냥 다 덮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수사 무마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부인 민간 경찰에서 수사 를 하는 게 이게 맞다고 문재인 때 법을 바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 그러면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게 있는 거지 그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에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 그런데 박정훈은 그러면 군 경찰의 임무는 뭐냐 하면 사실관계 팩트 이것만 정리해서 민간경찰로 빨리 이첩하면 되는 거예요. 이첩하면 되는데 이 박정훈이가 거기서 오바를 한 거예요 . 직권남용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그 8명에 대해서 다 무슨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 그걸 왜 네가 하냐고요. 그거는 수사권이 있는 는 민간경찰에서 살펴보고 할 문제지 박정훈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박정훈 그래서 사건 상황 사고 발생 시에 그 상황이라든가 각자가 그 당시에 어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가 이 사실관계를 잘 취합해 갖고 넘기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무슨 혐의 적용까지 해갖고 넘기니까 이거 오바되어 가지고 그 한 번 넘어간 거를 이정섭 장가 지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시를 한 거예요. . 그런데 그 지시에 불복을 했죠 . 그런데 외압이라는 거는요 지휘 개통선에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개입해 갖고 이래라 저래라는 게 외압이지. 그렇죠. 이거 지휘 개통선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한 게 외압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정리를 하면요. 우선 이 군내 사고 에 대해서 수사권은 누가 있냐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혐의를 적용할지 기소를 할지 말지 검찰에 넘길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바로 민간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군이 자기의 어떤 문제를 다 자기들이 처리한다는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법을 바꿔서 그런 어떤 군 내에서는 1차 조사만 합니다. 자료만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기는 역할 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박정훈 대령의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어떤 혐의를 적용을 하고 이걸 갖다가 본인의 어떤 직권남용 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 다 8명을 개통선상에 있는 8명을 전부 다 직권남용 혐의로 다 기소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로 넘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종섭 장관의 실수 는 뭐냐면 처음에 그걸 결제를 할 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본인도 잘 모르니까. 그때 헷갈렸던 거예요. 헷갈렸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지금. 당시에 법무관들이 그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넘길 때는 그냥 넘기는 거예요. 수사 자료를. 뭔가 혐의로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사로서 바로 이 지휘계통에 있는 박정훈 대령의 그거 다시 회수해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수해와서 그냥 사건 기록만 넘기는 이걸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직권남용이라는데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당시에 이종섭 장관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없는 거예요. 상사의 지시를 불복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은. 그렇게 해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거를 무슨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박정훈 대령을 압박을 했다. 무슨 청와대 대통령실의 내선 전화를 받았다 운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건 수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공수처가 단순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건을 지금 6개월 동안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6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고발이 됐는데 그리고 10월 초에 이제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작년 연말쯤에 호주 대사로 갈 수 있다 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 그러니까 그때쯤 딱 출금을 걸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호주 대사로 갈 수도 있다 할 때쯤 그 전에 안 걸었다가. 안 걸다가 국방부장관 퇴임하고 민간인 출근 걸지도 않다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직 공직자가 어디 도피 하기 도피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민간인 신분이 도피할 가능성이 높 죠. 당연히 민간인 신분이 도피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요. 현직 공직자인데 그거 도피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일 때는 출금 안 걸다가 대사설이 도니까 딱 그때 출국금지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출국금지 걸리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전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왕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공행에 가서 나가려고 하는데 출국정지되어 있습니다. 공행에 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12월에 출국금지가 됐다는 사질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3월 4일에 호주 대사로 정식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임명되고 나서 출국금지 걸렸다는 게 이제 mbc 보도 3월 6일자 mbc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가서 이제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퇴해서 4시간 조사를 받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해달라 요청을 하고 법무부가를 받아들여 갖고 3월 10일 날 나가게 된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요. 왜 5개월 6개월 동안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헌법 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거를 제약 하는 거거든요. 그 제약할 때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때는 헌법 에도 나옵니다. 필요 최소한 만큼만 제약을 해야 돼요. 필요 최소한 만큼만 제약을 하는데 출국금지 한 번 걸면 한 달씩 됩니다. 그런데 한 달 그리고 두 번은 더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세 달을 출국금지를 걸었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소환조사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런 출국금지를 더 이상 걸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수사권 남용. 출국금지라는 행정 조치를 이것도 수사권에 해당되는 것 아닙 까. 수사권을 남용한 거고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들 공수처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돼서 그 이야기 게 꼭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수처 가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 사건 수사 를 검사 네 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검사 네 명이 하고 있는데 이 네 명이 지금 다른 사건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수사를 지금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고발된 사건을 지금까지 도 수사를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환돼 들어와도 수사를 못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사로 임명된 사람 을 대사로 나오자마자 출국금지를 해서 매달 매달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인권침해 아닙니까 인권침해가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인권침해예요. 이런 식으로 출국금지에 이렇게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이 검탈이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거야 심사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국금지는 또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요청하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무조건 해줍니다. 거의 자동빵으로 해줍니다. 거의 98% 해줍니다. 네. 자동빵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를 제약하는 건데 뭐 그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이라든가 압수수색영장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법원에 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좀 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악용을 한 거고요. 더 악질적인 거는요. 그렇게 수사는 손 놓고 있으면서 mbc에는 공수처 안에 mbc 빨대가 있었는지 주요 수사 기밀을 쭉쭉 다 빼주는 거예요. 이 mbc의 박솔입 감독님 mbc 박솔입 기자 뭐 사진 있으면 하나 좀 찾아주세요. 박솔입 기자가 이게 보니까 지난 1월 30일에 처음으로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공수처가 국방부 압수수색했어요. 국방부를 압수수색 했는데 국방부에 어디를 압수수색 했냐면 검찰단하고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했어요. 이거를 박솔입 기자가 1월 30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거기 피의자 신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이 누구냐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 이다. 이 사실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mbc가 군검찰의 사건 회수 아까 민간을 한번 보냈다가 다시 회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사건 회수 경위보고서도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박솔입 기자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가 누구로 적시되어 있는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죠 이게요. 바로 이 수사는 누가 했냐 하면 공수처 내에서도 거의 다 몰랐대요. 누가 했냐. 박김진욱 공수처장 여용국 차장 그다음에 수사기획관실 여기 딱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데는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지금 그만둬버렸잖아요. 임기가 끝나서 지금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죠. 그러니까 수사기획관 여기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출국금지 사실을 최근 mbc가 단독 특정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이 이제 이 수사기획관 거기서 다른 공수처 내에 다른 데는 이게 수사기밀이라서 출국금 사실을 알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딱 거기서만 이러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작품의 최종적인 설계자는 김진욱이다. 김진욱이. 김진욱 적 공수처장이다. 얘들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한번 걸기 위해서 계속 이종섭 장관에 대한 수사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을 했고 둘이 이제 사퇴해서 나가버리니까 그런 어떤 정보를 갖다가 mbc다 흘려줬다. 이런 지금 어떤 의혹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종섭 때 3월 10일 날 이제 출국금지가 해제가 돼가지고 출국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편명까지 알고 정확한 시간 편명까지 알아갖고 그 출국장 저기 박솔립 기자 저기 나옵니다. 저분이 뭐 대단한 분 같아요. 공수처에서 저렇게 여러 건을 그냥 단독 보도하고요. 그런데 출국장 탑승 게이트 앞에 딱 있는 기자가 딱 한 개 사예요. 이것도 mbc예요. mbc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있었느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들 몇 명. 조국당 출마자들. 또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회원들. 박정은 수사단장 응원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와있어갖고. 이 사람들 어떻게 알고 왔죠. 그러니까 공수처와 mbc 민주당 패거리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유하고 있었고요. 더 웃긴 거는요. 요즘에 시드니에 고주 시드니에 촛불행동 회원이 50명이 모여가지고요. 출국 하루 전인 3월 9일에 현지에서 시위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가고. 비행기 한 사진도 찍고. 이 mbc의 윤상문 기자는요. 그 비행기 좌석까지 티켓팅을 하고 같이 타고 갔어요. 참 기가 막혀요. 정말.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순진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순진하구나. 저쪽은 프로예요. 프로. 이 공작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프로예요. 프로. 프로들이 하고 있는데 이쪽은 아마추어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트랩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가서 다 빠집니다.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요. 그거는 몰라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지적해온 부분이 있지만. 이 원래는요. 민정비서관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없앴지 않습니까? 저는 민정수석실이 없애는 결정적 패착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권력은요. 정보에서 나옵니다. 정보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옛날에는 뭐 국정원 국내 파트가 있었지만 지금 국정원 국내 파트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민정 파트도 없습니다. 몰라요. 깜깜해요.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사검증도 지금 법무부에 보내버렸잖아요. 법무부 거기는 그냥 그 있는 자료만 갖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굉장히 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칼럼으로도 수고했는데 민정수석실 부활해라. 부활해야지만 이 권력기관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 돌아가 이거는 나쁘게 쓰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통령이 알아야 하자만이 이걸 움직여 낼 수가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판이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족순수석실의 폐해가 이른바 대통령 하명수사 기획수사 기획사정 뭐 이런 폐해 그러니까 이 검찰 경찰 이런 수사기관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그것과 지금 우리 현장님이 얘기한 정보수집기능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달라요.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건 전혀 다르고 이거는 뭔가 탄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권력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여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나는 권력기관을 통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에서 이제 없애기는 했지만 뭐 없앴는데 순기능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여 내는지에 대한 이거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판판이 그러니까 저들은요 다 내부에 빨대가 있습니다. 다 빨대가 있어서 그냥 움직여 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